지금 이제 좀 오직 저희 트로파이터에서만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. 폭발적인 가창력의 내공. 우리 진주 씨와 그리고 아이돌의 내공의 최강자입니다. 바로 우리 성리 씨가 보여주는 환상인 위에 출력합니다. 와, 좋아 센데. 뭐야? 진짜 오토벌이야? 나 잡아봐라?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은 아쉬움미야. 아, 좋아. 바람 속을 걸어가는 너의 모습처럼.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야만 하네.